오늘 할 게임은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 2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폼포리님 2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첵자들 이번에는 엄마가 어디다 게임을 숨겼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서울과 기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전에 것도 이상한데 이상한데 숨겼었는데 딜레이 체크는 감삽니다 3DS네 또 없어 게임이 없어 게임기 3다수 3다수가 없어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2 1탄 했었었죠 근데 2탄이 나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있다 3다수 여기있는데 딜레이 엄마가 나한테 줬는데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도네이션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얘기 영상 도네이션 얘기는 그만하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다 찾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첫날 첫날 게임기를 어디다가 숨겼는데 아이템을 써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보통 엄마들이 게임 못하게 하려고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숨기겠죠 첫날 냉장고 있나 엄마 엄마 어디다 숨겼죠 어 없는데 첫날은 쉽지 않나 여기다 숨겨놨네 엄마 엄마 찾았다 여기다 혜원히 자 다음 두 번째 날 광고 맞춤 광고야? 아 저거 뭐야 자 둘째 날 엄마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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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안 돼 들키셔 네 들키셔 두 번째 날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게임기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아이템 하나 먹었고요 사다리 여기 있다 아 키가 닿지 않아 키가 작아서 아이템을 써줘야 됩니다 아이템은 여기다 갖다 놓고 요렇게 찾았다 혜원히 혜원히 좋았습니다 3일째 쉽죠 점점 어려워질 거야 뭐야 이거 하하하하 풀스 VR하냐 풀스 VR 먹었어 자 일단은 오우씨 깜짝이야 엄마 아이고 여기 있나? 여깄다 마마 엄마 안잔다 들키셔 들키셔 이거 어떻게 갖고지 엄마 있는데 VR로 써서 갖고 와야 되나 보다 하핳 VR 기능으로 자 여기 있어 VR 기능으로 VR 어떻게 써 엄마한테 VR을 씌워줄게 엄마 이거 해보세요 새로 원하는 VR이에요 어? 가상 가상현지 하하하하 아니 엄마 엄마도 좋대 엄마가 제발 앱스토어에 가달라는데 하하하하 엄마한테 씌워 엄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엉덩이에 있죠 뭐야 이거 망치야 할아버지 어딨어 어? 어딨냐고 깬게 어딨어 여기 있나 엄마 여기 숨어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탁 탁 해면 여기에 뭐야 엽전 엽전을 먹었어 동전 할아버지한테 준하면 되나 보다 할아버지 이 돈 뭐야 이거 아 이거 돈이 아니잖아 최면 할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졸개 만든 다음에 할아버지 존다 방석에 하하하하 열이 여깄다 열이 찾았다 4일째 벌써 어려워지는데 5일째 뭐지 여기 있나 본데 빅키즈에요 아 뭐야 아 반칙 하하하하 공 공 갖고 와야 되나 보다 벽을 쌓아왔어 에드카드면 안되지 어 공있다 공을 가져왔어 왜왜 나와봐 왜 하하하하 드리블 드리블이야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운도 그냥 가져오면 안되고 그냥도 가면 안된다 일단 다른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뭐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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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지금이죠 하하하하 공 갖고 차는거 아니였어 하하하하 자 5일째도 게임을 찾았습니다 게임기 자 6일째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많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4개 다 챙기자 이거 뭐지 아빤가 어 아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새거 드세요 아유 흘리셨네 뭐야 아유 자기가 흘려놓고 왜 나한테 화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기 젓가락있다 저 뒤에 젓가락있어 아 젓가락 없이 아니 아래서 드셔야지 여기 젓가락있어 젓가락이 없이면서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본인이 흘려놓고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죠 자 젓가락 젓가락 드시.. 드리구요 네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드세요 맛있어요 또 드세요 네 또 먹어 또 맛있죠 세그릇 또 먹고 한 그릇 더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한 다음에 치우는건가보다 저기 방석 화장실 가시면 되겠다 그쵸 배부르시죠 어 아유 배부르다 아유 자야지 지금 여기있죠 오케이 좋았다 신문 보던 사람은 뭐지 할아버지 되실까요 뭐야 이거 아 아 아 압박수비다 압박수비 명동인가 이렇게 많이 다녀 엄마 저기 숨어있고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여기다 뭉치게 하는건가 본데 오케이 어 나 그리로 가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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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따라 여기따라 쫓는데 저거 저걸로 모이게 할 수 있어야 돼 어 나 저쪽에다 했는데 이거 뭐야 구글맵이에요? 아 구글 지도? 여기다가 해야지 오케이 여기 뭐야 아 이놈들 포켓몬 구하고 있구나 포켓몬 하고 있네 포켓몬 찾고 있었어 어쩐지 조금만 보고 있더라고 오케이 찾았다 이녀석 난 진짜 포켓몬 썬앤몬 할거야 8일째 어 벽이 좀 부셔져있습니다 여기 뭐지 이거? 뭐 있는데 여기? 잠깐만 물건 갖고오자 망치 망치 갖고와 망치란다 빠따 빠따로 잠시만 마마 마마 미안해요 새끼셔 벽을 부셔버렸다 저거 저거를 치우면 되는데 어? 저 소파를 치워 이건 뭐지? 수박은 왜 있는거야? 수박도 챙겨 아 수박을 깨는거구나 수박을 깨는거네 오케이 아 뭐야 아니야? 새끼셔 새끼셔 저 밑에 있는데 방만으로 꺼냅시다 그냥 아 수박 왜 있는건데 그러면 그냥 있나보지 낚시인가보지 요걸로 이렇게 슉 해서 꺼내 오케이 찾았죠 허모 여리 처음 생각한게 맞네 어 찾았다 여리 이거 뭐지? 빙팔인가? 일단 엄마 또 이거 뭐있다 여기 꺼내 새끼셔 엄마가 위험해 왜 뱀이 있는거야? 파리다 파리 갭 그 다음에 파리를 엄마한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엄마 엄마 배에 붙었어 뭐야 지금인가? 지금 아닌데 이게 다야? 열어 열어 아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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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 파리로 뭐 어떻게 해야되나보다 파리를 가지고 온 다음에 파리로 여기다 해볼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누굴 빠트려야 되는데 엄마를 빠트리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 일단 엄마를 파리로 해 아 놀랬죠? 엄마가 놀랬기 때문에 사주 경기를 할겁니다 그러면 뱀을 깨서 자아 하나 엄마 뱀을 잡지 않을까? 안 잡네 뭐지? 다시 다시 모을까? 잠깐만 일단은 이건 먹고 이걸 깨면 안되고 잘 생각해야돼 파리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일단 이거 해 일단 이거 해 이거 까지 맞는거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거 같은데 아 뭐야 아 씨 한번 클릭해봤는데 이거 뭐야 에이 이건 아니지 너무 심하다 이걸로 빡트 때웠다 엄마 말투성 가져갔어 이제 뭐 환타지요 뭐지 이거 딱 봐도 엄마 머리에요 엄마 머리인거 같아 빗자루 겟 뭐야 이거 손톱깎이 엄마 여깄네 저건 누구야 빗자루로 꺼내보자 어 뭐야 엄마 맞네 마마 그럼 저거 뭐야 저기 있던 저기 있던 사람은 누구야 이거 엄마고 이거 누구야 아 엄마 벽지였어 속았네 이걸로 엄마 벽지 뜯어내서 설마 숏샘크 탈출? 여기 안에 벽 있는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28년동안 판거? 아니구요 그냥 게임기구요 찾았다 오케이 11일 차들이 많이 다녀 범퍼카 같은데 바나나 어묵이 아이템이잖아 바나나 던져놓고 애들 미끄러지게 해야되네 오케이 좋았다 거북이는 뭐지? 그냥 가도 되나? 아 나도 미끄러짐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 다른데데도 이제 거북이로 쳐야겠네 그쵸? 카트라이더죠? 카트라이더 마리오카트 같은거 바나나 여기도 안할게 가운데 말고 아 가운데만 놔주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거북이로 쳐야되는데 다시 아 다시 주시면 되네 오케이 야 거북이 뭐야 다시 해봐 어? 시비를 다시 해볼게요 거북이도 있는데 거북이로도 깰 수 있나 바나나 드시면 되니까 거북이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거북이 주인인가? 뭐지? 아무튼 이건 답은 아니었어 바나나가 답은 맞는데 저거 뭐예요? 거북이 뭐야 저거 거북이 주인인가? 한조라고? 거북이 주인이야 뭐야 바나나로 두 차례 좋았다 바나나 주인 오케이 다음 12일 우라시마타로가 누구야? 어 바나나 바나나 먹고 냉동고에도 바나나 있고 여기다 올려놔 볼까? 오케이 누군가 먹었어 팔이 검은디 먹었다 세 개 먹어라 어? 왜 세 개 짤 안 먹지? 어이구 뭐야 아 무서워 엄마 왜 줄에 매달려 있는 건데 놀랬잖아요 뭐지? 누가 가져간 거지? 뭐지? 엄마가 바나나 많이 먹어서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건가? 엄마 그냥 가볼까? 없네 뭐야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먹었다 가자 뭐지? 아까 두 개 먹고 갔더니 엄마가 매달려 있었죠 세 개 세 개 먹여야 되나 보다 먹어 먹어 세 개까지 먹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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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지? 팔 잡는 거 아니냐고? 아 그건가? 팔 밖에 없어 지금 할 게 없어 팔을 한번 잡아보자 짠 짠 못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손 못 잡았어 잡는 거 아닌데? 마마 뭐지? 제끼셔 뭘까? 아주 지금 되게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먹을 때 가보자 저기 있다 저녀석 저녀석이야 범인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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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발에 있다 형이 뭐야 좋았다 할아버지 또 나왔고요 여기 엄마 있다 틈 사이 엄마 있고요 이거 뭐야 가면 이거 뭐야 가면 뭐지? 어? 우주선 뭐야 이거 우주선 우리 보고 갔어 할아버지한테 가면 써야지 뭐지? 할아버지 제이슨 됐어 13일에 금요일 됐어 뭐지? 가면 주면 안 되네 엄마야? 엄마 맞네 엄마 엄마 일단 이거 가지고 오고 우주선 지나가게 한 다음에 우주선 아 우주선 클릭했다 이 우주선을 할아버지 위에서 하면 할아버지가 데려가나? 됐다 할아버지 데려가고 찡 할아버지 가세요 이때 여기서 게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와리 야와리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게임기 여깄네 키가 닿질 않아요 키가 닿으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된다 뭐야 이거 야 내가 먼저 1단다 가고 1등 1등의 게임 때문에 살았다 선물을 고를 수 있어 뱀 빼고 1번으로 고를게요 없네 2번 3번 4번 아무것도 없네 선물 안 받을게요 살이해 제끼셔 일단 1등은 했는데 뭐지? 일단 여기 엄마 있어 봐봐 여기 살색가 보세요 엄마야 이거 그리고 숨어있어요 뭐야 이거 그림도 그려있잖아 일단 1등 안 해볼게 어떻게 되나 뭐야 1등 안 해도 상관없잖아 뭐지? 아 아 아 1등 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였어 이씨 3등에서 키가 안 돼가지고 안되네 1등하면 꺼낼 수 있겠다 아까 1등하고 안 와봤나? 자자야야앗 됐다 이 항아리는 뭐야 상인줄 알았어 오케이 꺼낼 수 있다 게임기를 위해서 운동까지 잘하는 우리 주인공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죠 뭐야 이거 스위치가 있네 후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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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불 꺼 엄마 뭐야 재키셔 불 끄고 다시 켰더니 엄마 있어 무섭네 일단 후라씨 끝나면 불을 끈 상태로 유지를 해야돼 그 다음에 불을 불을 엄마 있어 엄마 엄마 보지마 엄마 보지마 여기서 찾아있어 왜 재키셔 왜그래 왜 뭐 있어 거기 뭐지 일단 눈 후라씨 꺼내고 불 끄고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나 보다 할아버지 보면 안 돼 게임기를 찾아야 돼 여기 있다 오케이 간단하죠 찾았다 좋아 누구야 어 동생인가 봐 어 지갑이다 아빠 지갑인가 뭐야 뭐야 경찰이 지갑을 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이 여러분들 지갑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카메라 카메라 뭐야 이거 찍어야 돼 좀 이상한데 일단 문을 열어볼까 아 엄마 이 사람 찍어야 되나 봐 어 저기 동생이 아니고 크기로 봐서는 누난데 등치로 모습 봐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어야 된다 변태네 이거 카메라 찍으면 경제로 오는 거 아니야 포즈 취하네 차지 찍는 거 좋아하나 봐 오케이 이루나 어딨어 게임기 어디가 숨겼어요 누나 누나 그 앞에 있죠 오케이 누나 치워봐 여기 문 좀 설상문 좀 계속 사진을 찍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가 보다 오케이 좋아 게임기 나온다 이제 슬슬 나와 오케이 비켜봐 여기 있네 누나 셀카를 좋아하시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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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쓰레기통이 뭐가 있어 쓰레기 주워 여기 있다 쓰레기 주워 갖고 와 아이템은 많은 게 좋아 쓰레기 네 개 주웠어요 엄마 엄마 여기 쓰레기요 청소하세요 여기도요 엄마 여기도 있어요 엄마 저쪽으로 가버리세요 여기도 하나 더 어이구 하나 더 안되네 엄마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엄마 따돌렸다 여기다 끊으면 되는 듯 오케이 에이 엄마 있을 때 끝내면 걸리니까 정말 게임을 너무 하고싶어하는거 같애 여기있다 여기여기 녀석들이 이거 뭐 장난...여기여 어? 이건 사기꾼 뭐지? 맞는데? 여기여기 봐봐 여기여기여기 너 이녀석 여기있지?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젠키쇼 모자 수사해서 클릭했더니 이 녀석 정말 마술의 대가인데 이거? 옷도 마술 그거야 나는 모자인줄 알았거든? 모자 아니었어 어따 생겼어? 여기있지? 여긴데 이 녀석이 이거 사기꾼 녀석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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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거 테트리스는? 테트리스 가지고 와야 될 듯 어 잠깐만 응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뭐야이거 이 사람 넣어야 되는게 아닐까? 엄만가? 기다려봐 일단 맞는거 넣구 아 뭐야 아이씨 속았다 안 들어가잖아 위에서 오른거야? 아 미끼린거 아니였어? 소금소금 사기꾼 사기꾼 그러면 이 사람을 넣어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엄마네 엄마로 엄마 아닌줄 아 미안 미안よ 뭐야이.. 야 이거 직선 넣고 와 직선 직선은 들어가겠지 직선은 들어가겠지 직선은 들어가겠지 뭐야이거 이게 틴트? 뭐 틀렸단 얘기야? 시끄러워 넣어 오케이 이렇게 넣는거구나 아 진짜 테트리스 하는거야? 자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오케이 야구공 쉽죠? 간단하죠? 야구공 야구공 야구공을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여기있는걸 못 꺼낸단 말이야 약간 볼을 던져줘야 돼 이쪽으로 던져 오케이 보너스 법 안통한다 형한테 형 게임기 정말 잘 짜는다 여기있다 바로 클릭해 아이고 마마 엄마 뭐하는거에요? 차라리 엄마 하지말라고 해 이거 뭐야 이거 낚시라네? 치사하게 나오신다 줄이 좀 연결돼있네 지금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는건데 여기다 설치하는건가봐 이렇게 갈수있게 꽃게다 엄마한테 꽃게를 물게 해야겠다 자 꽃게야 줄을 잘라 아 줄을 잘라는거네 오케이 꽃게물이 대신 낚시하는건줄 좋았습니다 22일 엄마야 이거 누르면 엄마 나온다 봐봐 엄마야 흐흐흐흐 침착해요 고양이 밥 그 다음에 오이 고양이 밥을 줘서 고양이 움직여 만든 다음에 어 먹어라 비켜봐 여기있는거 같은데 오이 아 이거 고양이 밥을 주면 안되는거였어 오이를 줘서 고양이가 오이를 싫어하나? 어 뭐야 긁었어 이 녀석 양꾼 녀석이랜다 양이 녀석 오이를 줘서 싫어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해야겠다 방석에서 실험방진 녀석 자 어때 어 반응이 없냐 이거 녀석이 이거 반응이 없어 이거 밥을 다른데다 줘야겠다 뭐지 다시 한 번 밥을 줘볼까 이거 뭐야 오이는 아 깜짝이야 오이가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밥 먹다 깜짝 깜짝 놀랬어 흐흐흫 이거 뭐지 주소 아 뭐야 바다야 이제 제끼셔 뭐야이거 이거 소재 고갈인가이제 무선셈 hiji 말미잘이야 이거 무시상 서그나기가 있어 어딨냐 저기에 있냐 저기에 엄마 walksians 엄마 작가 desser 엄마 엄마 mare 거기있어요 뭐야 이거 여기 있나? 바위 바위 있다 잡아 니모다 니모 니모 잡음 니모는 여기서 살죠 말미잘해서 오케이 여기 있구만 혈이 좋았다 이 수사에 단단하네 지진이 나있어 엄마 여기 숨어있고 이쪽만 열어봐 문 열고 뭐지 이거 수건은? 수건을 여기다 해서 아아아 슈퍼맨 어린이너분들 정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블이 아닙니다 마블 히어로수가 아닙니다 나는 다리를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문을 한번 열어볼까 그냥 아아아아아 으아 제끼쇼 뭐야 들키쇼 여기서 뭐 해야되나 봐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가리는 게 아닐까 엄마한테 수건을 아닌데 뭐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야 아 뭐야 봉이다 봉 여기 봉 있었어 뭔가 했네 봉을 먼저 설치해서 그렇지 다리 맞네 뭐야 됐다 오케이 혈이 아 나 봉 두개 해서 거기다 천 해가지고 다리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그냥 건너가네 외나무 다리로 대단한 녀석 게임기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닙니다 뭐야 얘 누구야 일단은 이거 먹었어 왜 내가 들어있죠? 이상한 거 먹었어 이걸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바로 원래 수맥탐지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걸로 어디 숨겨있는지 게임기가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찾았다 게임기 탐지기 금속탐지기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인데 뭐야 이거 비틀즈 아니야? 비틀즈네 이거 엄마 다린데? 이거 엄마 아니고 오케이 캣 아이템 오케이 아 비틀즈 다 데리고 와야되나 봐 오케이 비틀즈 컴온 오케이 레디삐 레디삐 아 순서가 맞아야돼? 아 이거 어딨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이씨 어? 아 나 비틀즈 잘 모르는데 얼굴도 안 똑같은 것 같구만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누구야 존 내논 어딨어? 어? 존 내논이야 하고 또 누구였지? 어? 이름도 잘 모르겠네 순서 어떻게 돼 순서 어? 순서 순서 알아요? 여러분들 방금 순서? 존 내논이가 누구야? 폴 메카티니 맨발 왼쪽 두번째라고? 맨발 왼쪽 두번째 예 그 다음에 링고스타 2134야 2 2134면 벌써 틀렸는데? 2가 여기가고 1이 야야야 빠져봐 나와 안나오는디? 에이 어? 맞았다 암흑해냈는데 야오 뭐야 이 남자라베 야오 랄리 랄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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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다 틀렸어 나와 저게 맞았어 어? 뭐야 찾았다 똑같은 거 맞춰야 되나 보다 오케이 먹음 주세요 간단하죠? 아 뭐야 마마 마마 재키셔 치세하게 나오는데? 뭐지 문을 먼저 열어야 되나? 문 열어 문 열어 엄마 뭐야 먼저 다른 거 먼저 먹어야 되나 보다 치밀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게임기부터 아 뭐야 참 잘했어 스티커 랜덤이네 이거 일단 이거 가면부터 아 가면 중에게 알고 할아버지가 제이슨 할아버지가 나오네 일단 꽃게부터 나와서 게임기를 먹고 꽃게를 먹은 다음에 자른 다음에 먹으면 되겠다 그쵸? 아주 간단하죠 꽃게부터 엄마 안 되고요 별은 뭐야 별 뭔데 별은 리뷰하러 가자고? 됐거든요 찾지마 찾지마 아 찾았어 찾지말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어? 그게 거기 있네 이럴 때로 운이 좋아 꽃게 꽃게랑 게임기를 찾아야 돼 엄마 말고 했다고 해 했다고 뭐야 얘는 엄마 저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함 해보자 뭔데 이거 노래를 왜 불러 어? 팔로우 하라고? 아 됐어 아 지 팔로우 하라고 게임 만드신 분 은근히 광고하는데 아 할아버지 찾지마 여기 해놔 이렇게 어 저기 저렇게 돼 있었네 큰일날뻔했네 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거 아닌가 참 잘했어도 해주자 그래 뭔데 다 해줄게 다운로드 라인 스티커 라인 스티커 릴리지 됐다고 라인이라고 카톡같은거 있잖아 그거 응 알았어 꽃게 꽃게 찾았다 꽃게 찾고 이제 게임기만 찾으면 됐대 일로와 꽃게 게임기 찾았다 오케이 게임기 주시고 꽃게로 잘라주시고 간단 28위 다 왔습니다 30일까지였나요 뭐지 줄이 거져있어 테이프를 떼어야 돼 테이프를 어디서 가져가서 떼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걸 여기다 놔두고 빅 금발받았다고 자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떼지 테이프를 먼저 떼어 자 일단 가지고 와서 이건 뭐지 하하 하하 찾았다 다음에 원을 원을 이렇게 오케이 아 랄리 무슨 말도 안되게 만나봤네 28일째는 오케이 왜 왜 됐는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자 29일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 이거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 안 돼 딱 꺼내 뭐야 이거 하나 더 박는데 아하 하나씩 찾아야 되나보다 오케이 세 개 더 찾아야 돼 뭐야 이 기린은 아 뭐야 기린 여기에 목에 점 있었어 보셨어요? 목에 점 있는 것 같아 난 봤어 나는 봤어 일단 이거 매달려 봐봐 여기 있어 점 치세하게 여기도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됐든 간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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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히힛 자키셔 아 구했는데 떨어지다가 다리 다쳐서 게임 못함 야 다리 다쳤으면 더 게임해야지 어 다리 못 움직이니까 사다리도 찾아야 되나보지 내려올 때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니까 장난 장난 뭐야 이거 쿠션 가져가야 되나보다 아이씨 이렇게 할 거야 안전하게 착지를 위해서 쿠션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가야 되나 됐지 오케이 올라가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놓으면 되잖아 너무 신난 나머지 아이고 어 오케이 간다 여리 여리 자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 어 게임하고 있어 마지막 날에는 30일 31일 50일 100일 200일 만일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기가 망가질 때까지 그리고 만일째 되던 날 뭐야 이제 여자애네 이거 다른 게임기 있어 이거 핸드폰인데 이거 누구야 문 열어 누구야 망가진 게임기 너 이거 망가진 게임기 가져가 갖고 싶지 않니 오케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핸드폰 야 야 따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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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해서 이제 딸이 생긴 거야 제끼쇼 제끼쇼 아빠한테 야 지도 아빠는 깨물 숨겼다 예 저 녀석도 그렇게 못하게 해 놓고서는 저기 못했으면서 엄마 때문에 아빠 아빠 됐어 이제 아빠 됐어 이제 아빠 돼가지고 자기 자기야 자기 딸한테도 그러냐 야 하나 사줘라 이거 어 하나 사줘 딸한테 듣기쇼 재밌었습니다 무슨 게임이 2탄까지 나왔어 어 어 형 형 형 형 형